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마다 다가오는 위험을 인지하고 대하는 태도가 무척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다른 태도는 후일에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올 후폭풍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낙관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표현은 정신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같은 낙관적인 부분이 미래 준비로 연결될 때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지원금을 풀기로 결정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그 이유가 4.15 총선에서 매표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십억을 풀어서 매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 바로 코로나 지원금을 살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재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의 후폭풍입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V자형으로 반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U자형 시나리오입니다. 침체가 있겠지만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반등하는 U자형입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L자형의 장기 침태입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L자형 시나리오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병련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L자형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로 보인다. 국민소득이 이런 추이를 보이려면 경제 제도에 중요한 괴람이 있는 데다가 바로 심각한 정책 실패가 겹쳐져야 한다. 대공황이 대표적인 예다. 서울대 김병련 교수의 주장은 그런 사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코로나19의 경제 후폭풍은 L자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질병 전문가들은 지금 누구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가까운 시간 내에 이루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만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는 여름에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더라도 다시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다시 코로나19의 재유형 발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그런 질병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험상태로 바라보는 것은 모든 거래의 기초 중에 기초인 대면 거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거래가 없어지고 사람들의 왕래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언제 맞은 적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L자형 시나리오의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거래 정발입니다. 그리고 소비 정발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해고와 가문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연쇄 파산설이 무승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정부에 이미 긴급자금 요청을 신청한 기업들이 구제금융을 요청한 기업들이 무려 총액이 2조 달러를 육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은 사망자 수가 최소 25만에서 최대 220만 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조기 등장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종합하게 되면 L자형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수출주도 경제인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거래가 실종되고 왕래가 실종되는 그런 상태를 가정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인 L자형 장기 대침체 시나리오를 얼마든지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최선의 선택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것은 동원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아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지원하면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지원 시기를 늦출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효율적인 용도에 가장 필요할 때 자금 지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증과 체크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민대중을 통해서 돈을 뿌리는 일을 보면서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심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서민들에게 일회성으로 돈을 뿌리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5개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입니다. 싱가포르는 소득에 따라서 25만원에 76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고 호주는 650만 명의 저소득층을 상돌해서 55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5개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6만 달러 가는 데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소득이 3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소득이 3만 달러가 되는 국가이지만 6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가 손이 훨씬 더 큽니다. 더 많이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한국은 쌓아놓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빚을 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에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신용등급을 낮추겠다는 그런 경고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하자지만 당과 청은 70%까지 늘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50% 대신에 70% 함께 돈을 줘서 4.15 총선에서 자기들에게 표를 주도록 의도하겠다는 것이 좀 너무나 시큼한 그런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위 소득 계층 38%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더 엄격합니다. 25%의 하위 계층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하게 되면 한국의 가장 자원을 널널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표를 구하기 위해서 자원을 투입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결국 가능한 더 많은 소득 계층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가장 5개국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자기 형편이나 처지나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앞으로 돈을 필요로 하는 긴급 구호 요청 sos가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어디서 자원을 염출할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자원을 동원할 것입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번 사태를 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개인이든 국가든 회사든 간에 장기전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준비 방법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